누구야 또? 어! 어! 에브라디 안녕! 오, 진짜 상담사다. 이야! 반갑다, 반갑다. 형님이 진짜 형님이 오셨네. 정말 찐 상남자죠. 오늘은 목도리 안 하셨네요. 오늘은 목도리 안 했어. 형님, 근데 그 자꾸. 왜? 애들 꼬임에 넘어가서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. 아, 글쎄 오늘. 아, 글쎄 오늘. 굳이 상남자가 돼야 해요, 형? 사실 내가 이걸 와야 하는지 안 와야 하는지. 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. 예, 예. 아, 근데 경환이가. 아니, 근데 왜, 왜 그걸 왜 꼭 우리한테 막 그러세요? 아, 왜냐면은, 왜냐면은. 우리가 진짜 만만하신 거잖아요.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상남자가 아직 안 돼. 왜? 그때는 상남자가 아직 안 돼. 왜? 상남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좋은 여자를 못 만나고. 이제, 아, 너는 지금 상남자가 들어가고 있지? 어, 너는 가고 있어. 아니, 너 중에 제일 상남자죠. 아, 여자 만난다, 상남자예요. 아, 여자 만난다, 상남자예요. 상이, 여자 만난다, 상남자예요. 상이 큰 남자. 상이 큰 남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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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. 왜, 왜, 왜. 뭐야. 상이 큰 남자. 상이 큰 남자.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고,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고, 이래서 안 된다니까, 아이가. 잠깐 상남 차려, 차려. 상남자가 이루다닙니까? 상남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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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팔 4목을 입고고. 야, 뭐야 이게. 어머머. 아이고, 대박. 고깃을 냈어요, 아파요. 고깃을 냈어요, 아파요. 아니 이런 형도 연애를 하는데 진짜. 그러면 오늘 이 프로젝트를 이겨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여자도 만나고, 그래도 결혼도 할 수 있고, 행복한 가족을 꾸리라는. 형님 결혼하셨습니까? 형님 결혼하셨습니까? 나 결혼한 지 40년 됐어. 야,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. 윤희이가 지금 나이가 31년이야. 너 누군지 모르지? 형 모르지, 누군지. 동진이 형님 아니십니까? 저랑 옛날에 방송도 하시고. 기억이 났습니다, 이제. 진짜 얘는. 너는 무한노전 나고 하는 곳에 그것도 모르고 너는. 형, 저 무한노전 안 했대요? 형, 저 무한노전 안 했대요? 아는다고요? 서로 모르는 사이 같은데. 인사하시죠. 형님, 서로 모르는 사이 같은데. 형님, 형님. 동민입니다, 형님. 내가 동민이야? 예, 예. 아, 이름만 알아. 아, 이름만 알아.